여러분 오늘의 이제 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를 찍어주는 스태프 것까지 받아주는 착한 섭취도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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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것은 갈비찜. 이것은 포크. 포크 스튜. 네. 이것은 이빨. 많이 많이. 유누 피 땀 눈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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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계란말이END고요. ? als слож이. 이것은 계란말이2 이거 밥? 밥. 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견고. 견고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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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콩나물 네, 국물은 닭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스텝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이거는 스텝 젓가락과 숟가락.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라면을 끓여볼까? 일본 라면이 싱겁기 때문에 물을 줘, 맵고. 1번, 2번, 3번. 알았어, 가볼까? 1번, 2번, 3번. 김치. 김치. 오, 야, 너 뭐냐? 나 한국에서 살았어요. 진정성 있는 친구네. 그 나의 이진에 대한 진정성을 잃었었죠? 신선? 신선 많이 왔어. 왜 내 옆에서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까? 사실 이 진정성을 잃어서 사실 밥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 이진에 잠시 쉬었었는데 뭐랄까, 정글을 갔다 와보는 데 모든 밥이 맛있어. 그래서 정글한테 감사하려고. 먹어볼까? 미니는 적절한 빈계와 고기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져가지고 고급 식당의 맛을 내는 그런 맛이네요. 이 물은 어디에 숨을까요? 이 물 네 숨을까요? 어디에 숨을까요? 네 굳이 형 찍는데 옆에서 좀 시끄럽게 해야겠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맛있게 먹으렴 오늘 왜 쉽게 먹으렴 점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입 해라 잠깐!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야 형 지금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아 네 잠시만요 형 아니 저 가만히 있을게요 1분 동안 조용히 해주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뭘 먹을지 다음에? 버섯 그냥 그런 버섯 아 또 이친이의 묘미는 또 맛있게 먹으면서 카메라를 이쁘게 쳐다봐주는 네 어 맞다 국물 덮어야지 맛있다 국물 덮어야지 맛있다 음 음 일본 밥은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면이 하얘 라면인데 하얘 라면